영주경찰서는 풍기읍과 안정면 등의 빈집에 몰래 들어가 억대의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남성은 지난 4월부터 약 한 달간 7차례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상품권 약 5천만 원과 골드바, 금팔지 등 모두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남성은 피해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농번기에 집을 비울 경우 현관문과 창문을 잘 잠그고 열쇠를 신발장에 두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.